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기초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보고마 속에 237 보고마 속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므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악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와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반 우리 세 번째 시간은 원래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발판 속에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발판되는 부분 속에서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한 번씩 더 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속에서도 또 중요한 예수 그리스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심을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령님들이 오늘 세 번째 시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가 우리 인생 속에 참된 주인이심을 또 고백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또 그리스가 우리 인생 속에 참된 주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거의 불신자 같이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우리 두 번째 시간 속에 결론해서 우리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때는 우리 불신자 상태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 불신자들은 불신자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 속에 그림이 있냐면 결국 이러한 그림 속에 내가 주인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되는데 결국 그 나라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결국 이 주인이 사단이 주인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밑에서 이 나라는 사람은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는 예수 그리스는 이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종교인 종교인의 그리스가 주인이 되지 않는 이 종교인의 그림을 보면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 이제 보금을 들어서 그리스가 안에 있지만 결국 또 그리스는 내 인생 속에 손님이고 또 내 인생 속에 VRP고 그런 인생을 살고 결국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의 삶 속에 이 그리스가 우리 인생 속에 주인이 되어지고 또 나는 그 그리스를 따라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그리스가 내 안에 있지만 그리스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종교인의 거의 삶 속에 불신자 상태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종교인 속에서 제자의 삶 속에 그리스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 속에 아 이런 가정을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요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요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지? 라는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요 늘 종교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포럼을 조금 드린다면 저는 제가 교육자가 되고 보그 말고 교육자가 되고 고등부 우리 사역을 한참 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결혼 우리 첫날 밤이 아니라 결혼 전날 밤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결혼한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제가 6월에 결혼했는데 그때 한참 장마철이 온다는 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지만 신기하게 채워지지 않는 또 그리고 뭐 이런 저런 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결혼식 하는 게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다 들게 됐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내일 네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의 주인이 누구냐 또 너의 인생 속의 주인이 누구고 또 너의 가정과 앞으로 너의 후대 속에 정말 주인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늘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소가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어져야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주인 되어지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정말 제가 내일 하는 우리 결혼식의 주인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소시고 또 앞으로 제 가정과 또 제 인생과 또 제 자녀들의 후대들의 모든 주인이 예수 그리소시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혼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소심을 고백할 때부터요 제 마음 속에 참된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소가 주인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이 상태 속에 있냐 또 아니죠 저도 이 상태에 갔다가 또 이 상태로 오는데 그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 있지만 금방 그리소가 주인 되어지는 그 상태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리소가 주인 되어지는 그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주인 되었던 것을 버려라예요 첫 번째는 나의 주인 되었던 것을 버려라예요 우리 만약에 비우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종교지요 종교에서는 자꾸만 비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예체질, 예습관, 예틀을 완전히 버리고 세틀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버리기를 원하시면 나의 동기 나의 동기를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죠 예전에 우리 유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표 없는 것이 목표 없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저는 공감하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표 없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목표가 우리의 바람을 말하죠 그런데 목표 없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든지 나 중심대로 무조건 내가 이익되면 하고 내가 이익되지 않으면 안 하고 결국 나 중심대로 움직여지는 그 목표 또 물질 중심과 또 육신 중심 속에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성공 중심 속에 이 말은 성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성공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그 목표를 버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동기 속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표를 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목사님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우리 더평의 알루트시를 한참 막 지을 때 막 그 엄청난 시안들이 막 나왔죠 그런 시안들이 나오면서 뭐 유목사님 마음속에 이 알루트시를 진짜 멋있게 그리고 정말 크게 다른 사람들이 봐서 한국교회가 봤을 때 아 저 단체가 뭐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질 만큼 짓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고백하신 게 뭐냐면 내가 왜 알루트시를 그렇게 크고 응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울어보듯이 짓고 싶었을까라는 이유를 찾을 때 야 그게 결국 내 상처 때문에 한국교회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상처 때문에 아 이거를 그렇게 질러 있구나 정말 우리 랩런트들한테 맞게 또 우리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맞게 그 맞게만 지어도 충분한데 뭔가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계획들이 수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그 전도자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요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간혹 가다가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은요 우리 랩런트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만 보면서 그것이 그냥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랩런트가 왜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정말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또 2, 3, 7 보고마를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말씀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목적이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목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돈이 필요하구나 또 어떤 명예가 필요하구나 어떤 권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세상의 목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동기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줘야지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버린 것 속에 하나님은 나의 동기를 먼저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기를 원하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이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지식과 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완전히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실 때 호랩산으로 부르실 때 출애급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신은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급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경험에 네가 갖고 있었던 그 경험과 그 지식의 신발을 벗고 내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경험을 따라갔다면요 모세는 출애급의 도전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아마 군사학을 배웠을 것이고 또 지리학도 배웠을 텐데 내가 이 힘으로 애굽에 가봤자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을까? 보통 노예를 썼던 백성을 끌고 나오려면 그 민족보다 5배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갔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또 지리학을 가지고 이 200만 명 되는 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출애급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물어봤면 그 신발을 벗으라고 너의 경험과 지식의 신발을 벗고 예수 글소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완전히 버리고 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기로 하자면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중요한 전동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자분들이 정말 이 자존심을 조금 버리고 원리스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전동운동이 일어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과 원리스되지 못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사도로 세워준 사람이죠 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하는 자라는 말처럼 말 그대로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을 잘했던 사역자인데 신기하게 자존심 때문에 어떤 자존시냐면 제 2차 성교여행을 갈 때 우리 마가요안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요안 안 된다 도중에 1차 우리 성교여행 때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마가요안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무 전동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그 얘기를 꺼내고 거부당했다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요안을 데리고 먼저 떠나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떠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이 바나바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바울과 원리스가 되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전도운동 속에 원리스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자존심 때문에 원리스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우리 사육자분들과 지역장님들이 원리스가 이루어져서 가는 교구는요 신기하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지역장님들과 사육자분들이 원리스가 되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원리스가 되지 못하면 신기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삐그덕삐그덕 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자존심 사육 속에 이 자존심을 버리고 원리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무엇을 버리기 원하자면 특별히 우리 불신자 중에 자수성가 하셨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수성가라는 것은 스스로 큰 사업을 이룬 것을 말하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무엇이냐면 성공한 성공한 나의 의가 있어요 성공한 나의 의라는 것은 좋은 말로 성공한 나의 의지 무엇이 그 마음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냐면 영적인 교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나는 이만큼 성공했는데 그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문제가 돼? 나는 이만큼 성공했는데 근데 그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교만함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스의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자수성과 반대로 실패했던 사업을 하다가 불신자 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주인되었던 것들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신데 제일 먼저는 나의 동기 또 나의 지식과 경험 또 나의 자존심 또 성공한 나의 의 속에 영적인 교만함과 또 안된다라는 그 상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가 주인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과 또 우리 성노님들이 정말 내가 주인되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 속에 무릎 꿇는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버려라 나의 동기를 버려라 또 나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도받아라 또 나의 자존심을 버려라 여기까지만 말을 했으면요 또 이게 종교로 끝나지요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이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동기를 버려라 무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종교와 복음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버렸으면 그리스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웠다는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10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들을 나름대로 제가 붙잡고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감신대 다닐 때는요 거의 화요일, 목요일 채풀 드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채풀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교수님들이 메시지를 하시거나 또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복음이 아닌 철학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거의 두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흘려듣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체질이요 이제 제가 RTS를 가면서 넵너트 신학계 대학교를 가면서 좀 깨지기 시작했죠 너무 이제 넵너트 신학계 대학교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말씀이 감사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얘기도 해주시고 또 복음 얘기를 들으면서 거의 뭐 앞자리 앉아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이 진짜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연구원 3학년이 되니까 뭐 레포트도 써야 되고 할 것들이 많으니까 앞에 앉아있다가 뭐 점점점점 뒤로 가면서 예비 시간에 딴짓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종교생활이 또 다시 사이클로 돌아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때 제가 다시 붙잡은 것이 뭐냐면 아 정말 어느 순간이든지 또 제가 어느 직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제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단의 말씀 또 예비 시간에 듣는 말씀들 또 화요집회나 또 여러 말씀 속에서 이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앞자리로 찾아가게 되죠 앞자리로 찾아가면서 또 슬금슬금 또 뒤로 오면 또 앞자리로 가고 또 슬금슬금 저도 모르게 뒤로 가다가 또 앞자리로 찾아가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자면 그리스오의 복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채운다는 것은 없냐면 우리가 창세계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창세계 3장의 문제 속에요 날마다 복음으로 채운다는 것을 보면 이 사단의 문제 속에 그리스오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 속에 그리스오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우기를 원하시고요 또 제 문제 속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냐면 그리스오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 그리스오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오의 능력으로 그리스오의 은혜로 그리스오의 사랑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면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운다는 것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요 증인이 된다고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된다는 말씀하시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라고 비교했는데 그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던지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갖춰놓으려고 이 갖춰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주팔자 운명 속에 묶어놓으려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과거도 뛰어넘게 되고요 내 현재도 뛰어넘게 되고 미래도 뛰어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종의 역할을 하다가 그 빌레몬에 있는 것을 훔쳐서 달아날 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늘 과거 속에 잡혀있었다면요 자기는 도둑놈이야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종 역할을 했어 라는 것 속에 잡혀있을 텐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보금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과거를 뛰어넘고 현재의 모습도 뛰어넘고 미래까지도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령님들이 그리스오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날마다 보금으로 채워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귀한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오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갖다 줘라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줘라 우리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어 떠내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결국 이 변화의 맛 우리가 현장 속에서 변화의 맛은 언제 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줄 때 그 변화의 맛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리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됐는데 그 마리아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인들의 순종이겠죠 만약에 마리아가 고백을 했지만 또 예수님도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를 갖다 주라고 얘기했지만 하인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변화의 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고백도 중요하고 하인들의 순종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지만 하인들의 순종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변화의 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우리 8장 26절에서 우리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빌립이라는 우리 전도자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빌립이 어떻게 보면 그 광야로 내려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왜 갑자기 광야를 가래?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에게 제가 서울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강원도 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갑자기 강원도의 성령이 강원도의 그냥 어떤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래요 근데 그런 것을 붙잡고 빌립이 그래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야지 라고 해서 갔는데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더라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진 것처럼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깨달음으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요 그 한 번의 만남 속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변했지만 에디오피아 나라가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수가 내 인생 속에 주인되어져 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함께의 맛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연회장이 연회장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에요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완전히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을 뭐라 말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거든 왜 너는 나중에 이 포도주를 내냐 하면서 꾸짖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의 말씀 속에 함께의 맛 속에 또 무리는요 그 속에 무리는 육신적인 육신적인 응답만 함께 맛을 보게 돼요 연회장은 그리스도 상관없고 아무도 상관없고 맛있는 포도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 육신적인 응답을 함께 보지만 제자는요 어떠한 맛을 보내면 그리스도의 응답 다시 이 안에서 그리스의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 제자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이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공생의 시작을 첫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장치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첫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과 다르게요 표적은 뭘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을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갔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표적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해요 또 나사로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여야 된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어지는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갖다 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맛을 보고요 그 속의 육신적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응답을 또 찾아가고 발견하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있어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결정권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손님이어도 어떤 주인의 집에 갔을 때는요 그 사람이 높을지라도 그 주인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아 이거 써도 되냐 저거 써도 되냐 물어보면서 그 주인이 아 단연히 쓰세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결정권의 차이라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께 우리는 물어보는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물어보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신앙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3장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이 집은 점점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주신에게 물어보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 왕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수가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주인이 맞다면 그 그리수께 작은 거라도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수를 날마다 붙잡고 그 그리수가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대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수가 우리 인생 속에 참된 주인임을 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와 또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자존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버린 것 속에 그리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리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수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